하와이 유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플레이스타즈 오랜만에 또 찾아왔어요 이게 보니까 새로운 맵들이 겁나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해볼 요 맵 항태가 왜이래 이거 아니 이거 눈 마주치자마자 그냥 바로 싸우겠는데요?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맵들을 한번 플레이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이거 어떻게 된 맵이지? 잠깐만! 만나자마자 오지게 싸우겠다 오오오오오오오'm 오오오오'm 어? 어? 이겼다 이겼다 잠깐만 나나나나나나나나 도망 Built! 오옹 동 어? 하하하하 이런딼 불평기 공격이 안 났는데 이거? 이러면은 우리가 일곱기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버디면? 야 이건 개 사귀네 이거 메에에 네엉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들아 하하하하하하 야아 빵빵이 타면서 쭉쭉 날아가요 이거 근접 캐릭터들은 답이 없는데? 야 왜 들어가서 죽어줘 아니 뭐해 오 이겼네? 어떻게 이겼냐 야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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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잉 아니 쟤네들도 넘어와야 되는데 왜 넘어올 생각을 안하냐 야 니네 뭐해? 점프 기술이 있는 애가 필요하겠는데? 오 쟤 또 뭐야 어어? 어어? 오 와 저거 뭐 파고 들어가네 야 이거 굉장히 괴랄한 맵이다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초척 캐릭터가 개삭이겠는데? 야 각 나왔다 오케 튀기다 튀기다 아아 어 설렌다 저는 바로 일단은 깔아주고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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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상대도 튀기다 어 야야야 이거 이러다 만나겠다 여기서? 어 어 슝 슝 오 이번엔 좀 할줄 아는애네 아 아 아 어디 도망갈라고 잠깐만 얘 가젯이 뭐죠? 뭐야 짠 날아갑니다 슝 슝 상대하는 깨지나? 안 깨지네 슝 슝 슝 저기다 뿌려놔야겠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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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딜 도망갈라고 차라리 저는 중앙에이면서 여기다 뿌려주는게 낫겠다 어어어 안돼! 아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닌데? 아니야 이 그림이 아니야 차라리 발리로 낳겠어요 이렇게 발리로 간다 이거는 뿌려! 뿌려 뿌려 뿌려! 오 이겼다 이겼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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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 날아 올라 날아 올라 날아 올라 뿌려 주세 야 그거 부시면 안 되지? 내 계획은 그게 아닌데? 야! 아니 우리 팀 엘프리모 다 부시네 저거 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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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아니지 여기 숨어서 공격해야겠다 야 잠깐만 엘프리모가 근데 다 부셨어 저거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아이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아 아 잘 가고 마구마구 뿌려줍니다 가둬두고 패세요 자 할 수 있다 내가 간다 와우 아 이거 유저가 만든 맵인데 재밌네요 이거 그 맵 만드는 시스템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이게 브롤이 좀 문제였던 게 맨날 하는 게 똑같다 보니까 지루해져서 잡았던 건데 재밌는 맵 하면은 약간 새로운 게임 하는 느낌이야 뭐야 비겼어? 뭐야 쨍그랩 대회 참가 맵도 있네요 쨍그랩 한번 해볼까 저는 앰버로 한번 대회 참가 맵 쨍그랩도 좀 재밌는 맵 나오면 좋겠다 우와 이거 뭐야 오 야 만났다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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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텔포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저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안돼 얍 앞에 누구 있나 본데 이미 내가 먹는다 이건 내 거야 그렇지 아우 달아 달아 너무 달아 열 개다 개굴 얘들아 견제만 좀 해줘 10개 슈퍼로 울려라 야 이거 재밌다 이거 뭐 마라톤 게임이네 아니 보니까 제가 쨍그랩 몇 판 해봤는데 쨍그랩 같은 경우에는 심박한 모드는 몇 개 오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안녕 미iant 안돼 아니 저 넘어가는건 계 사용 아니냐? 아니 이건 에반데 앰버하니깐 움직이지 못하네 일로와 일로와 어어 어어 제발 죽지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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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 뭐야? 아아이 안돼! 한코도 못하고 죽는거 실화냐? 야 이 맵은 에드거가 개사기네 점프타고 넘어가면 되잖아 아이가 아 뚜벅이 울어요 진짜 이리와 이 대식아 어이가 없구만 야 안되겠다 에드거 한판 할게요 아무리 봐도 죄사기야 이거 여기는 뭐 텔포 파티네요 여기 두고 넘어가면 쭉 나 어딨어 날아올라 뚱뚱뚱뚱뚱 내가 견제 때려줄게 버텨어 버텨 나 궁극기 찼어 날아갈 준비됐어 날아 도도도도도앙 어디? 이런 개꿀이 왜 뺏겼어 그거 안 돼 죽어 스트레스! 아 입을 해주네 개싸움이야 또! 먼저 가요 수고해요 또 에드건은 좋은 게 가만히 있어도 궁극기가 차기 때문에 요런 맵에도 아주 날뛰기 좋죠 쨍글면 쫘악 맛있게 먹고 도망치는 거지 반대편으로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견제만 좀 해봐 달다 달아 어떡해 여섯 개 일곱 개 억울하면 오시든가 얘들아 견제만 좀 해봐 여차하면 날아갈 거니까 어떡하지 얘들아? 아홉 개 직전인데 열 개 자 애들이 슬슬 넘어올 건데 어디 갔나 자 데프야 위치를 알려줘 애들 어 그러네 여기 있네 하아이 빠밤 아 에드건 개꿀 아 근데 이렇게 브로우 재밌는 맵 있는 줄 알았으면 계속 플레이 했을 텐데요 그러면은 브로스타즈 레딧으로 넘어가가지고 예전에 또 어떤 괴랄한 맵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래된 버그가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버그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거 제시 왜이래 어 다른 애들도 그러네 에잉 여러분들 하이스트모드에서 무승부 나온 적 있음? 무승부가 어떻게 되죠? 오케이 와 이거 맵도 신기하다 요거 이거 총력전이네요 어 그냥 10포 타고 넘어가서 누가 빨리 깨는 싸움인데 오케 견제 때려주고 22 오 우리 편이 좀 불리한 것 같은데 8% 막판에 콜트가 힘내주나요 그렇지 7% 오 일 뭉셔 끝났나? 오 무슨 못 떴어 대박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블루스터즈 오랜만에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라버터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에 쿨잼 맵들이 좀 많이 보인다 싶으면은 브로를 또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